아 진짜 저는 이 사람을 받아서 못했을 것 같고 안 받아서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많은 감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너무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꼭 보장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 이중과 같이 있는 우리 멤버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오늘 초대에 저희가 되게 신청을 많이 흔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끼리랑 해서 자체를 할까말까 고프도 했고 근데 다시 마음을 정말 다잡고 이렇게 좋은 성적이 이렇게 돼서 그냥 다행이라 생각하고 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우리 멤버들에게 너무 고맙고 저희 항상 수고를 주시면 정말 열심히 rennen 연구원 정체로 동생 수고하셨으니까 우리 멤버들 다행이들 본문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아 컴퓨터 와 이거 안 됐어 와 요즘 대형 때문 아니에요?